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계란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메뉴는 후추 젤리 콜라 핫도그 아.. 이번엔! 이제 이때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바삭한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바삭한 맛은 그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바삭한 맛은 다른 맛이에요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매콤한 맛 고춧가루 젤리 젤리 매콤하고 맛있네요 더 맛있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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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